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업로드 하는데 본인이 다른 분들의 릴스를 보다보면 신나고 재미있는 음악이죠 기존에 있는 오디오를 사용해서 본인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터치해 주시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메뉴 중 네번째 릴스탭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오디오 사용 메뉴가 나오면서 바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바로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캡컷에서 준비한 영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왼쪽 아래에 있는 앨범 아이콘을 터치하면 본인이 촬영한 영상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꾹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아랫부분 다음을 터치해 줍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다양한 기둥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영상에 저희는 음악만 넣기 때문에 음악을 넣고 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를 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을 터치 자동으로 문구가 들어갔는데 지금 첫번째 이미지가 왕족 이미지인데 커버를 다른 이미지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래 커버 수정을 터치해 주시면 본인이 업로드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카메라 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로 커버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서 골랐고요 오른쪽에 완료를 터치해 줍니다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문을 추가해 주세요를 터치하면 키보드 자판이 나오고요 태그로 입력하기 위해서 샵을 먼저 넣고 본인 원하는 이미지 형식 저는 AI 이미지 라고 태그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한 칸 띄우고 다시 샵을 넣고 캡컵 사용법 샵을 넣고 본인 브랜드 이름 저는 친절한 박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업로드하는 영상에 대한 다양한 태그를 쓰시면 되고요 이제 이 태그를 쓴 다음에는 키보드 자판을 없애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 실행추를 눌러주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주제를 이번에는 골라 보도록 할게요 주제 추가 주제는 본인이 업로드하는 영상에 해당하는 주제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각 예줄에서 사진, 디지털 아트, 그림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에 완료를 터치 혹시 페이스북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분들은 페이스북에도 같이 공유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래 파란색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금뼈락으로 가보면 이 게시물이 업로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릴스에서 유행하는 음원을 사용해서 본인 영상을 릴스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